주니비 존스 and the stupid smelly bus 챕터 2 feeling squeezy 지난 시간에 챕터 1에서 주니비가 버스에 대해서 듣고 그 버스를 되게 싫어했던 얘기 기억나지 오늘은 feeling squeezy라는 제목인데 squeezy는 어떤 뜻이냐면 짜다 라는 뜻이지 짜다 치약 같은 거 우리 꼭 짜서 쓰잖아 짜다가 squeezy 그런데 뭔가를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건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닐 것 같아 그치 I stayed scared about the bus for a whole week 나는 무서운 상태로 있었어 그치 뭐에 대해서 그 버스에 대해서 얼마동안 일주일 내내 홀은 전체라는 뜻이니까 일주일 내내를 얘기하지 일주일 내내 나는 되게 버스가 너무너무 무서웠대 and last night when my mother tucked me into bed I still felt sickish about it last night 어젯밤이지 언제? 어젯밤에 엄마가 나를 tuck me into bed 하면은 이렇게 침대에 눕혀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재워주는 걸 얘기하거든 나를 재워줄 때 I still felt sickish about it sickish sick은 아픈이란 뜻이잖아 sickish 하면은 뭔가 좀 토할 것 같고 울렁울렁 거리고 그런 걸 얘기하거든 뭐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그거 그거에 관해서 생각했을 때 이런 sickish 느낌이 들었나봐 그게 뭘까? 버스겠지 버스를 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어 좀 뭔가 나를 아프게 만든 거지 guess what? I said 엄마 뭔지 알아? I don't think 어 얘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네 그럼 뒤에 거를 어 뒤에 거를 반대하는 거잖아 I want to ride I want to ride that school bus to kindergarten tomorrow 뒤에 거만 보면 이 가로 친 거만 보면 버스를 타고 가고 그 버스를 타고 싶은 건데 그렇게 내가 버스를 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 버스 타기 싫다고 얘기한 거지 then my mother rumpled my hair rumpled은 막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거거든 귀여우면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면서 oh sure you do 어 아까 준혜비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엄마는 do라고 했으니까 아 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야 너 타고 싶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 그랬더니 oh sure I don't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또 준혜비가 다시 얘기한 거지 I don't think I don't think가 여기 think가 지금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버스를 타고 싶다고 then mother kissed me and said it will be fun 재밌을 거야 you will see just don't worry 걱정하지 마 하고 얘기했고 I did though though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걱정하지 마 했는데 뭘 했다는 거네 엄마가 방금 걱정하지 마 했잖아 아 don't worry 했는데 하지만 나는 뭘 했다는 걸까 그치 걱정을 했다는 거지 I worried very much 나는 걱정을 아주 많이 했어 and I didn't sleep so good either 나는 또한 잠도 잘 그렇게 잘 자지 못했어 너 또한 이란 뜻인데 나도 뭐 이런 거 우리 또한 이런 거 뭐 알고 있어 to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to는 여기 보면은 긍정문이라고 그래 부정문이라고 그래 부정문이지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고 not이 들어있는 문장을 우리 부정문이라고 하잖아 부정문일 때는 나는 또한 이라는 말을 쓸 때 to를 쓰지 않고 뭘 써야 되냐면 either 이렇게 써야 된대 그래서 I didn't sleep so good either 나는 또한 잠을 잘 자지 못했어 걱정도 많이 했고 거기에 플러스 잠도 못 잤고 and this morning I felt very droopy when I got up droopy 하면 막 에너지가 넘칠 것 같아 아니면 뭔가 뭔가 그 반대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잠도 잘 못 잤으니까 기운이 막 펄펄 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운이 없고 뭔가 축 늘어지고 그런 느낌이거든 뭔가 기운이 없고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을 받았대 당연히 잠도 못 잤고 컨디션이 좋지 않겠지 and my stomach stomach was squeezy 여기 나왔다 제목에서 봤던 squeezy stomach은 어 배잖아 그치 배가 막 쥐어짜는 것 같았어 and I couldn't eat my cereal 아침에 응 시리얼 먹나봐 근데 시리얼도 먹을 수가 없었고 배가 아팠나봐 그치 and so I watch TV until mother said it was time to get ready to go until 무슨 뜻일까 언제 언제까지란 뜻이잖아 언제까지 watch TV 한 거야 그치 뒤에 거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때까지 엄마가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돼 이제 갈 시간이야 라고 얘기할 때까지 then I put on my skirt that looks like velvet 벨벳은 되게 부드러운 천을 벨벳이라고 하거든 벨벳처럼 보이는 되게 부드러운 그런 재질의 스컬트 치마를 입고 and my new fuzzy pink sweater 스웨터도 입고 and I ate half a tuna sandwich for lunch 왜 점심씩 먹는 거냐면 지금 저번에 얘기했지만 얘가 다니는 유치원은 오후반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때 afternoon kind 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후반이니까 튜나를 먹고 점심으로 먹고 그리고 간 거지 아까는 생각이 없다가 지금은 half a tuna 그러니까 tuna sandwich tuna sandwich half 반 정도를 먹었어 after that mother and I I walked to the corner to wait for the bus 그 코너 그 버스가 쓰는 이제 길에 코너 부분에 여기 서나봐 그치 거의 코너에 같아 얘가 왼쪽에 있는 애가 준입이고 옆에 있는 애는 새로 만난 친구인 것 같아 그치 and guess what there was another mother and little girl little girl there too 뭔지 알아 there 있다란 뜻이지 있었어 또 다른 엄마랑 작은 여자야 방금 본 친구 그치 the little girl had curly black hair curly 곱슬머리지 아니면 파마한 거라든가 그래서 curly black hair 가 있었고 which is my favorite kind of head 얘가 준입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인가봐 curly black hair 다시 한번 볼까 여기 이 친구가 curly black hair 가 있는 새로운 친구고 준입이가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I didn't say hello to her though 자기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hello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though는 좋아하지만 하지만 though 하지만 나는 hello 인사하지 않았네 왜 그랬을까 calls 왜냐하면 calls she was from a different street 다른 동네에서 와서 그래서 그런 거야 that's why 그게 그 이유야 then finally this big yellow bus came around the corner 이제 그 얘가 싫어하는 big yellow bus 가 왔지 and the brakes screeched very loud brake 알지 우리 버스가 쓰려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근데 브레이크가 screeched 끼익 소리 내다가 screech거든 아주 크게 끼익 소리를 냈대 and I had to cover my ears have to have to 뭐야 have to의 과거지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잖아 뒤에 동사가 와야 되지 조동사니까 cover 막다 가리다 해야 했어 어떻게 해야 했어 귀를 막아야 했어 소리가 너무 커서 then the door opened 문이 열리고 and the bus driver said hi I'm Mr. Woo hop on hop은 폴짝폴짝 뛰는 거잖아 어서 뛰어서 올라타 이렇게 얘기한 거지 except I didn't hop on except 단지 나는 음 하지만 단지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잖아 except 준입이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했지 hop on 하지 않았어 폴짝 뛰어서 타지 않았어 왜? cause 왜냐하면 cause because 지만 우리 말할 때는 cause 로도 많이 쓰이거든 얘가 지금 준입이가 말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cause my legs didn't want to 내 다리가 내 다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았대 그치 당연히 지금 버스 타기 싫으니까 hop on 할 수 없겠지 I don't think 어 아까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니까 뒤에 거를 읽고 반대로 생각해야겠다 그치 I don't think I want to ride this bus to kindergarten 어 이거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니까 사실은 I don't want to ride this bus 이 버스 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지 I told mother again I told mother again Then she gave me a little push 엄마 어떻게 한 거야 push 살짝 엄마가 이렇게 준입이를 이렇게 살짝 밀었어 Go on 준입이 어서 타 라는 뜻이겠지 She said Mr. Wu is waiting for you Be a good big girl and get on 빅걸이 돼 그리고 어서 타 get on 그치 빅걸이 되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애기처럼 이렇게 너무 애도 애기처럼 굴지 말고 빅걸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 하고 얘기한 거지 엄마가 I looked up at the windows The little girl with the curly black hair was already in the bus 그 있잖아 아까 그 여자애 어떤 여자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여자애 머리가 이런 여자애 그 친구는 이미 already 이미 in the bus 버스에 있었어 She looked very big sitting up there 와 거기 앉아있으니까 되게 큰 아이처럼 보였어 and kind of happy kind of는 여기서는 종류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좀 그런 것 같았어 좀 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게다가 좀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커 보이기도 하고 지금 보인다 라는 말에다가 두 가지 혁명사가 지금 같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looked very big 그리고 looked kind of happy Look how big that little girl is acting 주니비 저 여자애 저 빅 that little girl How big that little girl is acting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성숙하게 저 작은 여자애가 acting 행동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얼마나 얼마나 큰아이처럼 행동하는지 작은 여자아이지만 얼마나 How big that little girl is acting 주니비 said mother Why don't you sit right next to her Why don't you 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하고 우리 권유하는 거거든 주니비 걔 옆에 앉는 게 어떨까 It will be fun 재밌을 거야 I promise 엄마 약속할게 재밌을 거야 하고 주니비를 달래는데 And so I got on the bus And guess what It wasn't fun 재밌었대 재미없었대 재미가 없었대 그래서 아직도 버스에 버스에 환한 마음을 풀지 못했어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비 sint 비 비 비 رب 비 seu